이 시간은 성경 이렇게 10단이 시간인데요 이 시간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이후에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전과 후에 이 관계가 달라진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전후로 시대가 달라져야 되고 사고방식이 이렇게 달라집니다 관점이 이렇게 세상을 보는 눈이 관점이 달라진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것을 분명히 이렇게 인지를 이렇게 해야 합니다 우리가 지금 구약성경도 중요하고 신약성경도 중요하죠 그런데 구약성경의 사고방식과 신약성경의 사고방식이 약간 다릅니다 그런데 이것을 자꾸 혼재하는 혼재시키고 예수 그리스도의 전과 후가 어떻게 달라졌는지 분명히 알아서 우리 사고도 달라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기 전을 바로 뭐라 그러죠 우리가 BC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기 전을 BC 주전의 역사고 뭐죠 AD 뭐죠 주후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이후의 역사를 주후의 역사 AD의 역사라고 이렇게 합니다 달라진 게 무엇입니까 먼저는 구약시대에 구약성경이 있습니다 구약시대에 구약성경이 있고 신약시대에 신약성경이 있죠 맞습니까 구약입니다 구약 옛날 약속이에요 그리고 신약이에요 새로운 약속입니다 달라졌습니다 신약시대에 구약의 약속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는 건 좋은데 신약시대는 새로운 약속이 시작이 됐어요 그러니까 새로운 약속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구약의 사고방식은 율법이에요 철저하게 율법입니다 그런데 신약에서 뭐가 달라졌습니까 율법의 시대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시대로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자 율법의 시대는 뭡니까 심판의 시대예요 법 법이 뭐를 정합니까 죄를 정해놨잖아요 무엇이 죄라는가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그것을 죄를 지으면 그것이 악행이 되는 것이고 뭐죠 불순종이라고 이렇게 하죠 그래서 죄에 대해서는 뭐예요 일단 심판입니다 심판이에요 그래서 뭐예요 이 죄와 죄인은 동일하게 취급이 됩니다 그래서 죄와 죄인은 바로 심판을 이렇게 내리는 거죠 그런데 예수는 예수 그리스도는 신약시대에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짠 나타났어요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이 땅에 이렇게 나타났어요 그런데 요한복음 3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나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런데 이 말씀도 중요한데 그 다음 말씀도 더 중요합니다 왜 그래요 하나님이 그 아들 예수를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2000년 전에 이 땅에 보내시는 그 목적은 뭐냐요 뭡니까 세상을 심판하려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구원하려고 했다는 것이죠 자 구약에는 하나님께서 이 죄약에 대해서 철저하게 심판을 이렇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많은 죽는 이야기가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구약 성경을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을 심판하고 죽인다고 해가지고 이 무서운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 아니야 그래서 그 하나님은 믿을 수 없어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분명히 해야 되는 건 뭐냐면 구약의 관점은 뭡니까 율법의 관점이고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 심판하는 관점이에요 그러니까 죄와 죄인이 동일시 되는 관점이라고요 이 관점인데 신약의 하나님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세상을 구원하려고 해요 도대체 세상을 구원한다는 말은 무엇입니까 이 구원과 심판을 구분한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죄와 죄인을 구분한다는 거예요 무슨 말씀이냐면 예수님 앞에 누가 잡혀왔냐면 현장에서 가늠하다가 잡힌 여자가 왔습니다 데려왔습니다 예수님 앞에 데려왔어요 그러면 구약의 율법적인 사고를 방식하고 있는 바리세인들이나 그 당시에 지혜 종교 지도자들에게 있어서는 당연히 뭐가 생각나냐면 돌로 던져가지고 그 여자를 죽이는 것입니다 당연하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예수님께서는 뭐죠 그 여인이 있고 그것을 돌로 죽여야 된다고 하는 그 사람들에게 있어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들 중에서 죄 없는 자가 이 여자에게 돌을 던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어떻겠습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모였는데 이 구약의 방식, 율법의 방식으로는 그 여자에게 돌을 던져서 그 여자를 죽여야 되는 게 맞아요 그리고 만약에 예수님이 없었다면 그 여자는 분명히 돌에 맞아 죽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 크리스토가 그 자리에 계세요 그런데 그 여인은 어떻게 됐습니까 돌에 맞았습니까 아니죠 돌에 맞지 않았어요 그리고 죄 없는 자가 돌을 던지라고 했을 때 뭐예요 자기 자신이 다 죄인인 줄 알잖아요 이 세상에 100% 깨끗한 사람이 어디가 있습니까 100% 율법을 지켜내는 사람이 어디가 있습니까 결국 그 사람들은 돌을 들었던 사람들은 돌을 내려놓고 다 그 자리를 이렇게 떠났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누가 남았습니까 예수님과 그 여인이 남았습니다 자 예수님이 뭐라고 합니까 예수님이 그 죄를 옳다고 인정하시는 게 아니에요 아무도 없다는 거죠 너를 정제하는 사람이 지금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나도 너를 정제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한마디 꼬집는 게 있어요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 죄와 죄를 구분하시는 거죠 예수님은 분명히 죄를 지적하셨습니다 다시는 그 죄를 지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죄는 심판받아 마땅한 죄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그 여인 그 여인 죄인된 그 여인은 용서하셨어요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죽이지 못하게 하셨어요 그 죄인은 미우나 죄인된 그 여인은 구원하셨다고요 심판하지 않았습니다 그 당시 종교 주도자들은 심판하려고 했지만 예수님은 그 여인을 구원하셨던 거예요 이 죄가 나쁜 건 알지만 죄인인 사람을 구원했다는 거죠 구약의 사고방식은 뭡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어느 데 보면 하나의 큰 조직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서 죄를 짓게 되면 뭡니까? 그 사람은 반드시 희생되어야 됩니다 그 말은 뭡니까? 죄값을 치뤄야 돼요 그래서 구약의 사고방식은 그 이스라엘 민족이라는 큰 조직 속에서 죄를 짓는 죄인들에 대해서는 그 사람을 죽이는 것이 용납이 됩니다 또 그렇게 해야 됩니다 이 관점이 율법적인 관점 구약의 관점 이 심판의 관점 왜? 조직이 유지가 돼야 되거든요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그 죄가 있으면 안 되거든요 그런데 신약에 와서는 어떻게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이후에는 어떻게 됐습니까? 철저하게 사람이 보호됩니다 심지어 죄를 지었어도요 그것에 대해서 용서를 하라고 말합니다 용납하라고 말합니다 베드로가 그랬습니다 예수님한테 우리가 죄를 이제 죄일 범죄를 지은 사람이 있어요 그 죄에 대해서 우리가 일곱 번 죄를 용서하면 되죠 얼마나 많이 용서합니까? 일곱 번씩이나 죄를 용서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합니까? 일곱 번을 70번 해라 70번 해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뭔 말입니까? 끊임없이 용서라는 거요 77은 49 490이래요 1년이 365일이잖아요 1년 내내 하고도 남을 정도로 용서를 하라는 거예요 사람이 범죄했는데요 하나님 주님 예수님 사람이 범죄했는데요 일곱 번에 70번을 용서하라는 거예요 구원의 관점입니다 심판은 나중에 심판은 나중에 죄인을 용서하라는 것이죠 사람이 희생되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세상의 어떤 역사에 보면 중세시대에요 뭐요? 종교재판이 있었죠 종교재판이 카톨릭이 종교재판소를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그 당시에 정통 카톨릭이라는 신학 관점에서 개신교가 이단이었고 그래서 종교재판을 만들어서 얼마나 많은 사람을 희생했습니까 사람을 죽였다고요 왜? 그 교황청이라는 종교가 중요하니까 그 조직이 중요하니까 그 조직이 와야되면 안 되니까 누구죠? 수많은 사람들을 희생시켰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현대 이 공산주의가 20세기 19세기 생겨서 20세기 20세기에 얼마나 많은 공산주의의 어떤 당 조직을 위해서 당 조직을 위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뭐죠? 희생이 됐습니까 레닌 스탈린에 의해서 뭐죠? 또 중국의 어떤 머택동 때문에 이 공산당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희생이 됐습니까 그리고 캄보디아의 킬링필드 200만명이라고 200만명이라고 들었는데 그 공산당 공산생각 그 이념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희생됐습니까 반대에 저 사람들은 죽여도 된다라는 사람이 생의 사고방식입니다 뭐를 위해서 조직과 당과 이념 사상을 위해서 자 이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그 어떤 이슬람법에 의해서 범죄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뭐요? 손가락도 자르고 죽이기도 하고 아주 심판적인 윤법적인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고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구약적인 사고방식이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이후에 세상은 달라졌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는 뭡니까? 예수님은 뭡니까? 구원자로 오셨어요 심판은 나중에 그런데 심판 안 합니까? 신약성경 이 성경의 맨 마지막 요한교시력에 뭐요? 요한교시력이 뭔지 아십니까? 심판 이 통 전체가 심판 이야기입니다 책 한 권이 심판 이야기예요 하나님이 심판을 안 하신다는 이야기입니까? 아니요 너무 구체적으로 자세하게 철저히 심판 하나님이 하세요 그런데 지금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은 사람을 희생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사람은 뭐예요? 구원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죄와 죄인을 구분하라는 거예요 사람은 용서 죄는 미워하되 죄인은 미워해도 미워하되 아니요 죄는 미워하되 죄인에 대해서는 사랑하고 용서하고 품어주라는 거예요 사람을 희생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무리 교회가 요즘에 이제 교회가 있죠 이 교회가 있는데 교회의 조직을 위해서 자꾸 사람에 대해서 희생시키려고 하는 그런 사고방식은 안 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든 용서하려고 하고 다시 기회를 주고 제가 뭐 이단을 그렇게 하라는 게 아닙니다 이미 잘못된 사상에 들어와서 교회를 해치려고 하는 이단에 대해서 함부로 그렇게 막 이렇게 하라는 게 아니고 그거는 철저하게 잘못된 것이고 그러나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서의 어떤 잘못된 부분들에 대해서는 잘 성경적으로 대처하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사람을 희생시키면 안 됩니다 항상 뭐의 관점에서 구원의 관점에서 또 뭐예요 구원의 관점은 뭡니까 사랑의 관점이죠 사랑의 관점에서 사랑의 관점에서 또 은혜의 관점에서 은혜의 관점에서 은혜의 관점에서 지금은 보라는 거예요 신약이라는 거예요 신약 새로운 신약 시대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요한 기시록에 이제 누구예요 사람이 심판하는 게 아니고 이제 하나님이 영원한 심판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예요 심판과 구원을 분리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구약 그런데 이제 우리가 신약 시대에 살면서도 자꾸 뭐죠 구약적인 판단을 한다고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건 분명히 분리되어야 되고 신약 시대의 사고방식으로 넘어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사람들은 끊임없이 사람들을 가정에서 사회에서 어떤 조직에서 국가에서 자꾸 뭐요 사람을 희생시키는 쪽으로 가면 안 됩니다 그건 신약적인 사고방식이 아니고 하나님 이 세상을 사랑하시는 그 방식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와서 구원하는 방식이 아닙니다 나는 여러분들이 이 구약적인 사고와 이 신약적인 사고의 차이가 분명히 있다는 것을 아시고 또 신약으로 구약에서 신약으로 넘어왔습니다 새로운 약식 시작인데 다시 또 구약적인 신약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또 구약적인 판단을 자꾸 해서 짬뽕시켜서 막 이렇게 하고 이런 걸로 인해서 사람들을 자꾸 이렇게 헷갈리게 하죠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은 이런 것을 분명히 구분해서 생각할 줄 알아야 되고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의 시대는 구원의 시대고 사랑의 시대고 용서의 시대고 은혜 베푸는 시대라는 거예요 섬기는 시대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고 사람을 철저하게 사람을 희생시키는 그런 사고방식을 여러분들이 하지 않게 되기를 추건합니다 감사합니다 아멘